그럼 평소에 리코더를 부르는 거야? 진짜? 그럼 우리 저 캐리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여줘. 엄청 많아서. 우와 이거 알또 리코더 아니야? 이거 되게 뭔가 우와 뭐 이렇게 생겼어? 얘들아 이런 리코더 본 적 있어? 나 이거 처음 보는데? 추석적이네. 소개를 좀 하고 갈까? 그러면 조금만 알려줘. 소프라노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진짜 빠르다.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비트박스처럼 비트박스 펑깅이라고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하면 이거는 중세 시대 한참 전 이 Shepherd 1자. 그러네 이런 게 구글 굴곡이 이런 게 있는데 굴곡이 없네? 그래서 이건 타이타닉스 이거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